자 역시 지루박 음악에 맞춰서 시연이 시작됐습니다. 오 뭔가 이렇게 절도 있어요 굉장히 스텝이 네 지금 하고 계신 춤은 지루박인데 약간 그 한규선 선생님께서 약간 기교가 섞인 구름발같이 약간 아까 우리 리듬패스 하는 동작처럼 다 섞어서 아마 통합해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. 여성의 복장으로 봐서 옆에 리스가 많이 달렸단 말이에요. 레이스요. 그러면 이제 레이스가 그렇게 많이 달렸는데 이에숙씨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이 달려있으면 춤출 때 이렇게 막 비춰서 춤을 더 못 추지 않을까. 그렇지는 않나요? 네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몸 자체 내 실리엣 같은 거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턴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런 레이스나 이런 게 달려있으면 더 많이 이렇게 크게 원을 그리거나 이런 거 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것 때문에 좀 더 이익이죠. 어머님의. 네. 그러게요. 이렇게 턴을 한번 돌아도 훨씬 더 풍성해 보이고 저렇게 풍성해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. 좀 더 이렇게 화려해 보인다. 네. 그렇죠. 네. 불편해 보이시나요? 아니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네. 그런 것도 같나요? 네. 그런 것도 같아요. 네. 이렇게 돌일 때 살짝살짝 또 이렇게 네. 치마가 올라가면서 살짝 무릎까지 살짝 보이잖아요. 네. 그런 멋도 있고. 그러게요. 살짝살짝 아주 여성의 섹시함을 또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저 치마 하나로 인해서도. 자 그리고 우리 남성분이 오히려 더 유연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. 아주 힘이 있어 보입니다. 네. 네. 남성분의 기교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보시고. 지금 다른 팀에 비해서 여기 팀들은 부부입니다. 아 부부. 네. 부부 팀이기 때문에 그동안 갈고 닦는 실력을 이 모든 것을 아마 쏟아버릴 것 같습니다. 네. 이분들의 또 유튜브에서도 아주 성공적인 사교댄스로 성공하고 있습니다. 근데 사교댄스로 요즘 워낙에 미디어 시대고 1인 미디어 시대고 또 시대가 시대인인 만큼 이제 그 너튜브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렇게 댄스 매니아 분들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이렇게 두 분의 인기 비결이 뭘까요? 네. 인재희 의원님. 네. 두 분은 그 뭐라 그럴까. 어머님의 리듬감이 조금 나름대로 싱코페이티드라고 그럴까 당기문처럼 당겨지는 그런 톤. 공개 남들보다 좀 기술적으로 뛰어나신 것 같아요. 네. 그렇군요. 아이 수고하셨습니다. 계속해서 블루스 무대 보실까요? 자 지루박에 이어서 블루스 시연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네. 그 부모끼리는 마주 봐도 늘 웃진 않나봐요. 그렇죠? 아 그런가요? 늘 웃을 것 같은데요. 담담한 표정으로 지금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오직 오늘 이 춤 시연을 보여주러 왔기 때문에 춤만 보여주겠다. 네. 혹시 너드부에서도 저 표정으로 담담하게 추시나요? 네. 그렇죠. 두 분이 추실 때는 저렇게 담담한 표정으로 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것도 같아요. 이제 표정도 참 중요하긴 한데 무엇보다도 춤에 더 집중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. 그렇죠. 네. 아무래도. 이렇게 조금 담담한 표정으로 담백하게 추워주시면. 아 지금 뭐 역시 다이아몬드 스텝. 네. 남들이랑 조금 다르게 좀 기교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. 다이아몬드 스텝. 네. 다이아몬드 모양이라고 해서 네. 뭐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가는 동작들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예전에 그 모 개그맨 분께서 다이아몬드 스텝을 현란하게 보여주셨었잖아. 예예예. 예예. 그래서 익숙합니다. 그 단어는 이토록 못 잊을 사람 왜 내가 보낸나 떠나지마 가지마 애원할까 부참지도 못하고 떠나지마 가지마 매달일까 이 속에서 우리 나홉토 씨의 정말 감미로우면서도 감성이 폭포한 저 표정과 노래가 어머 시청자분들 행복하실 것 같아요 나가서 춤추고 싶습니다 최영철 씨도 그러시죠 지금 이미 몸은 저쪽에 마음은 저쪽에 가 계신 거죠 아니 이제 부부끼리 주시잖아요 그럼 집에서도 밥 먹다가도 여보 지난번에 좀 틀렸으니까 일어나봐 하고 다시 한번 또 맞춰볼 수도 있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지난번에 다시 좀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봐 같이 할 수도 있고 호흡이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면 추겠습니까? 앉혀 이럴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아주 인기 스타 두 분의 블루스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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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